I can never let you return to her. This place will be your grave. 그렇게 이쁜 어여쁜 목소리로 얘기하시면은 졸라 센데? 오케이 피아노. 아 근데 되게 기네 연출이. I will help you.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겠어. 탈출할 수 있도록. 뇌절! 누구야 방금? 푸른 콩? 아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 스킬도 못써요. 아니 안열려요. 깜짝이야 뭐야. 너 누구세요? 올라가야돼? 정문으로 나갈래. 아 왜 말라기지 참. 왜껌. 싫어! 눈에 띌거야! 얘들아 나 여기있다! 다 자고 있네. 에? 방금 뭐한거에요 근데? 터졌어요? 앞질러 가주마. 왼쪽이겠지? 오 쉣. 괜찮아! 저거 터지는구나. 가까이 가면. 아악! 하지말라는거 좀 하지마. 안그래도 버그때문에 불안불안해. 뒤지겠는데. 알았소. 미안해. 깜짝이야. 아잇. 아이 그거 참. 까다롭네. 궁금하잖어. 야 나 아니었으면 저거 터지는 건지도 몰랐을걸? 쟤 왜 안 움직여? 빨리 와 왜 갑자기 없어졌어 여기서 조용히 가야되나봐요 조용히 뛰면 들키고 마을락 잠시만요 아 이거 100%거든요 지금? 힐은? 어 아씨 잠겨있었네 어? 그렇지 히든 그봐아 봐봐아 다들 잘자네 깜짝이야 아씨 왜 이렇게 섬뜩하게 해서 아 아 아 아 아, 닛! 아니, 갑자기 게임 장르가 갑자기 게임이 시작돼! 피해서 가라, 이거지. 조용히. 안 들키면 안 쫓아... 개색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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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 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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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와 살았어 와 니는 어려운 구간 다 지나치고 다 지나가니까 그때 나오네 이 씨부랑 탱탱볼 뭐여 이거 뭐여 이거 자고 있는 거야 고개를 속일 때 바로 갑시다 비켜 이 파란 공X야 아 살았다 뭐야 아니 도대체 뭐야 이 게임은 진짜 알 수가 없네 버그천국 게임 진짜 자 고개 숙일 때 으악 아니 저 멀리서 터졌는데 이거 그냥 뛰는건 맞는거 같아요 이거 무조건 걸리거든요 아니 굳이 왜 닿아놓고 저런 곰인형을 하나 심어놓는 건지 난 제작진의 심리를 전혀 모르겠어요 뛰라 이거지 잡어 내려가 왜 안터져 또 우리 애기들이 찾을거야 탈출한것 같지만 곧 찾을거야 걱정하지마 간지조각 절대 못찾을걸 했는데 나 찾았는데 우리가 엿보고 있는걸 알았어 반지조각을 다락에다 숨겨놨냐고 물어봐서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왜냐면 걔가 이미 반지조각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소름 어? 아 나 멘탈 붕괴 다시왔어 멘탈 붕괴 외모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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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그만가야돼? 숨는걸로 바뀌었어요 어? 워터큐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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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가야되나 보다 이제 스킬을 쓸 수 있어요? 스톤 샤드까지 총 18개를 모아야되죠 스킬 못 바꿔요? 은심밖에 안돼요? 이걸 놀래라이C 날 왜 쳐다봐 빨리 가아앜 아 저 개X 아씨 이부러기 ai 진짜 아 아 깽겨가지고 왜 아 왜 하필 저기에서 저러고 있냐고 깜짝이야 이씨 아니 왜 주변에서 왜이렇게 미친듯이 왔다갔다해 쟤네 풀린다 대기 은신중일 땐 뛰어도 되지 않을까? 어 뛰어도 된다 마지막 어? 어디가 열렸는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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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열렸지? 아 1층이 열렸다 그래 1층에 아까 우리 우리 잡 그 묶여있었을때 어떤 공간이 어아하 어아 세상에 와 잠시만 와 아 아 오마이갓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아 어지러워 이제 열어도 되는거야? 아 심장이야 아 애들 다 일어났네 내려가서 졸고있네 여기 내려갈수있어요 여기 맞아 근데? 어 맞는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은데 이쪽에 힐은 하나 더 있는거 같거든요 지금 생기고 앉았네 쟤네 한 바퀴 돌았네요 어 어떻다 잠겨있군 잠겨있군 뭐야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어 팍 말라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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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는데 나보고 뭐지 날 왜 왜 저렇게 놓아주는거지 내 손바닥 아니라 이건가 야 근데 이거 챕터 되게 길다 안 끝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306이에요 스킬 바꿀순 없고 스톤 샤드 306개를 찾아야되요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 오 히든 스킬 의외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거 아니야? 뭐 나올거 같진 않은데 엄마 곰이 쫓아올려나? 발정소리 되게 듣기 좋다 어 뭐야 역시나 엄마가 왔네 가서 저녁 먹으렴 허어 뛰어오는거 개무서워 왜 저렇게 뛰어오는거야? 우리 애기들을 화나게 했구나 우리 애기들을 화나게 했구나 어 무너졌어 공포 공포... 스킬이 열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긴 덫이 깔려있어서 못가는데? 투명하고 가면 되나? 아아악 이럴리가 뭐야 공포로 이게 다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공포로 쟤네들 입을 줄어들게 할 수 있네요 이젠 모든게 버그처럼 보여 진짜 ㅋㅋㅋㅋㅋ 와 이제 터널이네 이 새끼곰들 엄청 쫓아오겠지? 뭐야 스킬이 두개밖에 없어서 뭐야 얘 지금 어머니 어어 어 뭐야 아아아아 화면이 지지질거리면 엄마가 엄청 가까이 있다는 얘기네 엄마가 되게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몰라요 스톤샤드 위에 덫이 아니 아래쪽에 덫이 있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공포를 쓸 수 밖에 없게 만드네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써야돼 이걸 다행히 애들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엄마가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엄마가 엄청 조용히 다녀 나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이거 뭐야 아틈?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나 어어 엄마 엄마 안보이죠 엄마? 와 애들 다 이리 오네? 와 애들 다 이리 와 아 이거 공포성 곰돌이들 폭발하나? 진짜?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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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보니까 엄마 고 아아아아아아악 어? 무빙으로 피했어 대박 은신 엄마 고 배에서 애기들 계속 나오거든요 저거? 어어 어케 살았노 진짜 와 대박 어 아이씨 공포 했는데 터져가지고 같이 죽었넹 흫 아 이건 써야겠지 못먹겠다 어어 반지조각 들고 다녔었구나 얘네가 아 뭐? 어? 반지조각 먹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저 저 저 자석 힘 먹었어요 오케이 아우 아우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모여라 아 pants 아 bes 모았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계속 뜨는거 보면 이게 목적지인지 반지를 들고 있는 위치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돌아가는거 맞나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지 조각 하나만 얻을 수 있었나봐 그럼 이제 다음 맵에서 또 반지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겠네? 와 근데 이거 불량 미쳤다 이번, 이번 챕터 진짜 불량 개미쳤네 그냥 나쁘지 않아 저거 어? 아 버그 걸린 줄 알았네 또 아씨 아 갑자기 없던 사다리를 타고 그러세요 진짜 왜 이러는거야 왜이렇게 자꾸, 자꾸 뜬금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 개빡치갱 뭐야 이건 엄마가 왔어요 뭔데? 왜? 뭐 어떻게 하라고? 미포일을 써둔다 안써지는데? 소명? 어? 돌조각 아아 돌조각을 들어서 던질 수 있구나 뭐야 쟤 돌조각 다시 들을 수 있어 아아 머리통에다가 해야되네 머리통 머리통 되게 쉬운데? 오케이 근데? 아이씨 아이씨 곰을 소환하네 이제 아 머리통 빨리 나오세요 아이씨 아이 아 아 왜 언제 죽어 아 야 슬슬 엉덩이 아파 아이씨 바로 옆에서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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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보스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아 은근히 어렵다니까 이게 이게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컨트롤이 아 뭐라는지 모르겠고 스킵해 왜 안 열려 이거 설마 스킵해서 안 열리는 거 아니죠 네 버그 아니죠 돌아가면 다른 길 있겠죠 여기 어디야 헐 얼굴 반지조각들 갖고 튀었는데 와 얼굴 벗기니까 충격과 공포인데 터졌다 뭐야 반지조각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판정 에이씨 일단 대시를 얻었어요 그 보스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 보스 주는 거 아니었어요? 쟤 튄다 야 일로와 아 저 반지 페이크구나 페이크 반지가 있네 아 이거 못잡아 지금 공포가 없어서 못잡아 이거 아 못 가져간다 지금 이따가 보자 저게 진짜 같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가짜 조각들을 전부 다 파괴해야 엄마아 어어 아 놀랄 오지마세요 어 반지 이제 이제 모아야 된다 다 다 먹었다 아 찾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아 모든 반지조각을 다 모아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 얻었지 그니깐 아 나머지를 더 찾아야 돼요 어 그러게요 아까는 보라색 표시 없었는데 지금은 뜨네 따라가보자 놀래라 갈불뻔 저있다 으으앗 앗 하아 아니 이번엔 보라색 안떠 이게 어떤 조건에 그게 뜨는건지 모르겠네 어어 왜 안떠져 아 페이크 어 이제 위치 뜬다 페이크를 잡으면 위치가 뜨네 얘거든 아 올라가 좀 이제 슬슬 짜증내고 있어 나 아 진짜 게임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죽어 페이크야? 아이씨 아이씨 표시 뜬것도 페이크일 수가 있구나 닫았으 어 다 다 모았더니 덫이 다 사라졌어요 아닌거 같애 반지 반지 아직 다 모은거 아냐? 아직 다 안모왔네 이거 머그 죽으면 초기화돼요 죽으면 이때까지 모았던거 초기화돼 이게 다시 모아야되나봐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돼? 총 세개 지금 하나 먹었죠 내가 이 악물고 모아본다 맞아 맨 처음에 세개 들고 튀었다 자 이제 반대편으로 아까 한 명 아아 좀 아 애들 왜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냐 하나 이제 하나 애들 왜이렇게 많냐 그 와중에 반지 들고 있는 애는 한 마리도 없어 반지 없니 얘들아 반지 반지 들고 있는 애 반지야 이 정도면 버그 아닐까요? 그니깐 이게 반지의 제왕인거 뭔가 하는거죠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되는건데 내가 모르고 계속 허찍거리하고 있는건 아닐까 응 아니야 세개를 찾아야되는데 어떻게 두 마리나 있을텐데 하나도 안보이는거야 진짜 어디있는걸까요 아니 내가 두개이상을 먹어본적이 없어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맵도 너무 이상할정도로 넓고 벅은지 뭔지 진짜 내가 두개이상 먹어본적이 없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 이 챕터 클리어한 사람이 있어요? 쓰읍 그러면은 얘는 방법이 있긴한단 얘긴데 그냥 링크를 줘보실래요? 일시정지하고 이것좀 보자 근데 이 목적을 보면요 컬렉트 올 샤드스 그니깐 돌조각 다 모으고 파인드 링 피스야 그니깐 하나만 찾으면 되는거 같던데 아 이거 진짜 버그인가봐 헐 야 이거 버그 맞아 그럼 나갔다가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만 더 도전해봅시다 어차피 초기화가 됐으니까 이 스테이지가 안죽고 반지 모으면 되잖아 뭐야 이거 여기에 곰있었던것도 버그였어 진짜 이거 게임 아까도 여기로 정확하게 잘 들어왔었고 그래서 스테이지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버그가 일어난건 맞아요 그니깐 반지를 원래는 하나만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진행이 안되가지고 여러개 먹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던거지 다 오케 남은 한마리 죽어 오케 여기 다 하나씩 떨어져있는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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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든 같이 안 나타나요 이제 와 이게 정상이에요 반지를 먹었으니까 아 이게 정상이예요 진짜 미쳤다 그것도 모르고 한 시간을 넘게 그래도 오늘 엔딩은 볼 수 있겠다 그지? 이때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자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자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턴 투 존 투 라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무슨 난리 버거지를 쳐도 반대 썼던게 이렇게나 간단하게 아니 심지어 애들도 다 사라졌네 와 진짜 버그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제 문 열려있네요 어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돼요 하면 된다 사람은 진짜 하면 돼 돌아갑시다 사다리 타고 위로 자 이제 왼쪽 이제 또 새로운 스테이지네 야 진짜 하기 싫다 쉽다 뭐라는겨 아 소설을 써놨어 야 저 긴 글은 영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안 읽겠다 책 환권을 내셨네 그래서 이 Prung공의 정체는 뭐죠? 오오오오오! 네, 네, 타락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락이 저의 위치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습니다. 쩌운데? 파랑공 생각보다 유용하잖아. 뭐요 쟤? 쟤? 와... 이거 찾니? 쟤 배에 뭉쳐있는거 지금 보니까 다 곰인형들이었네 비어스, 너는 어바미네이션이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야 해 이곳은 너의 집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쁜 어여쁜 목소리로 얘기하시면은 졸라 센데? 오케이 피아노 오씨 오 오케이 올라갔다? 뭐야 귀여워 뭐하는거야? 어? 아... 저 목욕탕에 애들이 계속 나오네 애들을 잘 보고 저 폭발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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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명화 한 다음에 폭파시키면 어어 야 애들 폭파시키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데뷔지가 들어가는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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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던네 에잇 에잇 아구야 하지매요 그러지마 또 추명 펑 오케이 계속 이렇게 하면 될 듯? 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무섭게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아 이 공격패턴 왠지 모르게 기분나빠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이야 근데 패턴이 풀이 충분히 찰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되게 좋네 뭐야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거 어떻게 해 저거 공포를 써야됐었나? 개인적으로 곰 목소리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정? 아 왜 그따구로 움직여 곰아 날 날 안 놓고 있는 것 같애 자 세번째 패턴 공포를 쓸지 대쉬를 쓸지 어? 뭐야 왜 잼잼잼잼이 다시 나와 일단 굴러굴러 굴림판 나올거거든요 람머스 람머스 패턴 이제 곧 나올건데 최대한 멀리 대쉬 쓰면 될 듯 대쉬가 쿨이 찼기때매 왜 계속 굴러 아 됐다 오 음 나 이거 잡힌다 어 어 어이 무슨 패턴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 뭘 쳐다봐 왜 왜 다시 나오는데 이거 어? 이 패턴 왜 또 나오는데 좀 더 빨리 돌아가는건가 지금? 언제까지 돌리시게요 자 쑥쑥쑥 그치 슉슉슉 나와야지 슉슉슉 빨리 다하라 빨리 됐으 뭐야 뭐야 패턴 끝났네? 절경 서해주세요 곧 응? 오 오 나 어디로 가 이리로 가면 돼? 여긴 우리가 들어왔던 데잖아 반대편으로 갑시다 반대편 아 이제 텔레포트가 생겼구나 아 이제 텔레포트가 생겼구나 왜 왜 왜 두 갈래 길이지? 으음 으음 시크릿 아 예스 뭐야 다시 돌아가? 야 야 아니 스킬 쓰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면 후 그래 원래 이 게임은 불합리함의 연속이지 아니 그리고 아까 말랑님 아니 말랑님 죄송합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왜 또 나와요 질척거리지 마세요 진짜 자 먼저 들어와 뭐야 집이 무너지고 있어 뭐야 집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밖으로 나가자 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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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러실까 나갔다 비어스 빨리 포탈 열어 비어스 빨리 포탈 열어 비어스 끼옷 탈출 탈출 아아 결국엔 깨고 말았어 뭐.. 뭐야 왜 줄어들어 또 뭐지? 연출이야 버그야 아 나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을 이제 또 영어시겠죠 어쩌고저쩌고 어차피 이거 한글 나오면 다시 할겁니다 넘어가죠 어쨌든 돌아와서 다행이다 눈 휘번뜩! 아니 왜 화면 까매지다가 다시 화면 보여주냐고요 왜 화면 까매지다가 다시 화면 보여주냐고요 해상도가 구리죠 이제 이... DLC의 분량은 전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볼까요? 엔드 챕터 끝났네 엔드 챕터 끝났네 이번에 무슨 그 사일런트 힐에 간호사같이 생긴 애가 나오네 챕터 5에서 봬요 아마 챕터 5가 마지막 챕터겠죠? 챕터 4가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버그가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아 좀 많이 실망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자 어쨌든 한전수전 다 겪으면서 플레이한 챕터 4 무사히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리 이거 수정해가지고 한글 패치해서 다시 잘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한글 패치가 돼서 한글로 플레이할 때는 최소한 진짜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런 것도 버그 겪어본 사람들만 알지 어떻게 알겠어 제작진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내가 나중에 한글 패치 됐을 때 플레이할 때는 좀 더 스피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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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